와, 애프터 아일랜드와 TRI 무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. 네, 신나는 무대로 분위기가 화끈화끈 달아올랐는데요. 저는 베트남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줄 몰랐어요. 저희도 벅나라 무대에서 힘 나는 것 같아요. 많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자, 우리가 특별히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상식 퀴즈를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베트남의 수도는? 개화세요! 바로 여기! 하노이! 딩동댕 정답입니다. 자, 그 다음 베트남의 대표 음식은? 쌀국수! 딩동댕! 너무 먹고 싶어요. 그러게요. 두 분이 고문 좀 하셨나봐요. 그러게요. 고문을 했죠. 저는 베트남이 커피를 이동하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요. 와, 하노이에서 먹는 딸국수와 커피 한 잔의 여유랑 정말 많이 계셔도 되는데요. 그러면 우리 방송 끝나고 출국사끼리 커피 한 잔 안 했어? 어, 좋아요. 커피 한 잔 할까요? 커피하고 있을까요? 좋은 생각이에요. 하하. 커피가 생겨먹을 예약을 어떻게 했어요. 예쁜 노래요? 분위기 있는 남자로 돌아온 디오레이프가 부릅니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시원시 Dragons 이 시원한 나라의 세림픽과 공바라 한국노aster 요?